성령 성령이신 성령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배로 하나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으로 모세로 말며마 주신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왁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모세로 발며마 그 레위기를 보니까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는 그 죄의 대가를 꼭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은혜를 얻든지 진리를 얻든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매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을 순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육체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날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상으로든지 어떤 이렇게 우리 화평 교회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날은 복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어서 영호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날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하심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정은 삼고 온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함이 돼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 하나님 앞에 회귀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불반하시며 무소구제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보면 17절까지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18절에서 21절은 이슈 그리스도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품 속에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그 그 아들이 오실 때는 곧 성령으로 잉태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일서 1장 1절인가요? 보았고 또 들었고 손으로 만진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이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권세해 주신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요.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말씀이 명령이 되어 그 명령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삶의 변화와 실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또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그 진노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내어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을 은혜 받을만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 받을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진들이 있죠. 그 많은 선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그 선진들의 피혈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잔여된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의 권세를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구지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수구지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 그 부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고아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아닌 아버지가 아들이 있으니까 곧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룹당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치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이 내 안에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오셔서 내가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나음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고아 라고 그러시면 그래서 영적인 고아는 어떻게 돼요 내어 버려 두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성령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성령이 인도하러 오시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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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의의라는 것입니다 오를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롭다함을 얻은 예수님의 어떤 의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곧 죄가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는 그 약속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며 내가 저소를 내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약속의 말씀이 계신거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또한 성례를 할 수 있는 내 떡을 받아 마셔라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곤부인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믿는 자들이 연약하여 죄짓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성전상고 오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봄은 그 성령이 임할 때 500여 명이나 왔었으나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신 자들에게는 120여 명이 되는 자들이 남아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성령을 받는 그 장소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을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한 순간에 이후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 4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복음에서 성령을 말하는 유한복음에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주하셔서 곧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과 잃을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세례를 저기 요한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과 6개월 지나죠 그랬을 때 그 요한의 요한의 어머니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막 누구한테 달려가요 마리아한테 막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한테 달려갔을 때 그 복중에 아기가 막 어 어 밸들질을 하면서 막 기뻐서 백복중에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중에 있는 그 요한이 막 그 뱃속에서 기뻐할 때 그 제사장인 그 아내가 그 요한을 잉태한 그 어머니죠 그랬을 때 막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옷을 입듯이 강화하고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성령의 인도시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고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통해서 오로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시는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의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그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테반이 숨겨할 때 보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들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거는 그러면서 그 스테반이 스테반에게 막 그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할 때 스테반은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환한 모습 근데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딱 일어쓰셔 가지고 그 스테반을 이렇게 스테반은 얼굴이 환해 가지고 내가 오피한 것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더욱더 일을 갈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노사연이 보면 사랑은 뭐 익어간다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유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곧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셨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았고 귀로 틀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해서 기대고 또 예수님이 가슴에 의지해서 막 그러잖아요 가슴에 의지할 때 베드로가 영적 시기 나니까 처사로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 시기가 있어요 우린 붙어있어야 몸 댕겨에 붙어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일이 서 또한 게시록까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붙어있으면 그만함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요한 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인자됨을 기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들어오시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지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는 주를 모실 수 없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용이라 세상은 능이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와 있어요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죽기까지 복종하므로 죽기까지 복종하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를 예수 구지수를 모시지 못한 자는 버려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예수 고리스도를 인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하는 그런 예수 고리스도의 남고난을 몽댕교에 를 통해서 채우게 하시는 그 남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자기 안에 이룬 자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동욕자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잘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어때요 가로대 너희가 회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가로대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각각 하나님 앞에 각각 각각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합평방송가 합평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방송과 교회 방송과 교회 진리와 함께 성령의 교통을 이루시는 방송과 교회 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령으로 추원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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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